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직련하는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찾고 있지만 의외로 그 답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그 중 하나일지 모르죠.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힘든 일을 해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내면의 강인함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믿고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것은 성공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측정 가능해야만 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 우리는 행동할 방법과 필요한 단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공은 희망적인 생각과 강한 의지와 도전 정신으로부터 나옵니다. 노력을 통해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방고은은 우울증과 맞서 싸웠지만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의 예술적 비전을 갖고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술가로서 성공을 이뤄냈죠. 또한 세계적인 기업가 리처드 브랜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며 내면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의 한 발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열쇠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화관은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또한 말에는 큰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긍정화관의 힘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것은 성공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늘은 이에 기반해 유명한 사람들의 도전적인 경험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로서 도전적인 경험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는 상대성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실패를 도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꾸준한 노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혁신적인 이론을 세우게 됩니다. 주한 로우링은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녀는 많은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MBN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로서 도전의 경험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는 첫 번째로 MBN에서 우승을 차지하기까지 많은 시즌 동안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조던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믿고 끊임없이 훈련하며 최고의 선수로 성장하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린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토크쇼 진행자이자 언론인입니다. 그녀는 어려운 과정환경에서 자라났지만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윈프린은 도전적인 정신과 자신을 믿음으로써 힘들었던 경험을 극복하고 토크쇼의 성공과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릴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가로서 도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종차별과 억압에 맞서 식민지 지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생활을 거듭하면서도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며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어 민주주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화들은 도전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믿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동기부여와 영감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믿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성공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려움에 대처하는 내면의 힘은 각각의 상황과 개인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아실현과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긍정화관의 힘은 우리 삶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일상에서 긍정화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긍정화관을 활용하여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함께 긍정을 전파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보시겠어요?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와 유쾌한 이야기를 준비할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기대감을 가지고 제 방에 자주 놀러와 주세요. 내적 탐험을 계속해서 성공과 행복을 찾는 여정에 우리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들과 더 멋진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